자 그러면은 제대로 가는 피리토 월보 가봅시다 일단 우리 항마가 마윈님이 좀 캐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느낌의 항마 세팅인데 이거 가고 나중에 그 성안 장착하면은 좀 쓸만하겠지 여기 나오는 재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바로 가보죠 랭킹 보상이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꼭 파티로 해가지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빌드 보상은 이제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꼭 파티 맺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개인 보상은 또 다른 걸로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파티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션 같은거 다 챙겨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 드디어 월보에 이제 그 지난번에 있던 서던 데일의 보상이 여기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리고 아수라같은 말뚝대일 캐릭터가 과연 여기서 제 쓸모가 있을지 예전에 아수라가 월보에서 진짜 세잖아요 그리고 홀딩이 되는지 홀딩 안먹어요 야 무슨 혼란까지 있어 그 와중에 혼란까지 있고 홀딩 안먹고 와 진짜 어어 찍혀나갔다 세탁받겠다 곰이야 얘네 홀딩 먹히겠네 크로니 홀딩해줘요 포션 먹고 계속 살려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부활 깰수있는 것도 아니네 아까 살렸어? 와 저 아야 독 늪찌래 야 미쳤어 이거 독 늪찌래 와 이거 와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어렵다 야 노토스레이즈 보다 한 5마배 어렵다 와 그래도 도망쳐 페이지까지 뭘 한번 시키면 끝이죠 크로세이더가 제가 보기엔 거의 필수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아무튼 크루세이더 넷마 뭐 아무튼 시너지들 이제 딜 시너지로 이제 소울은 좀 쓰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 그런 애들은 그냥 딜러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될 것 같고 소울이 그리고 여기서 점프 공격으로 딜을 한다? 아 이거 원래 대기업변에서 이제 꿈 빨던 그런 캐릭터들은 다 내가 보기엔 다 멸망이에요 아수라가 편하게 딜을 할 수가 없잖아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온 걸로 캐릭터의 밸런스 조절을 좀 한거지 지금 간접적으로 정말 스커랑 그런 애들이 좋을거에요 스커 메카닉 이 메카닉은 좀 빨리 죽었지만 진짜 그런게 진짜 좋을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나중에 좀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메카닉이 진짜 좋을거에요 메카닉 메카닉 지금 개짱인데 진짜 좋을거에요 메카닉 런처도 어쨌든 그 특정 지정으로 가서 디미지를 넣어야 된다라는게 X축에서 딜을 하는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힘든거 같은데 X런처도 그게 되게 힘들듯 와 근데 크루세이더 진짜 좋다 자 레미의 손길 그냥 빨대 꽂고 살았는데 이게 레미의 손길 말고 길드 포션 이랑 레미의 손길 이런식으로 해야 될거 같기도 하구요 어느정도 1버프 포션이 문제가 아니야 생존이 문제야 되니까 포션을 처음에는 두개 놓고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17위라고 18위 아 지금 한팀도 하고있나봐 야 잘한다 물병 3 보여줘 잘한다 힘내 야 크루세이더 세명이서 하면 좋은거 아니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면 여기 애들은 목소리 시간 지나면 세지는것도 없으니까 진짜 타라만 입히면 어쨌든 배움이 되는거네 원래 월본은 파먹씩 넣고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선녀죠? 아 야 이거 진짜 택백화면으로 봐야되는게 아쉬운데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번꺼는 정말 불안했고 바깥에 있는 포템을 일단 깨야지 뭐 데미지가 들어가는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포템을 계속 깨야되네요 너무 힘든데 4위를 올려야겠나봐 그런거 나쁘지 않을지도 내가 보기엔 이런식이면은 마도학자도 떡상일거 같아요 마도학자도 와이틱에서 꽂을 수 있는 개들이 많고 그 녀석은 무적 스킬들이 많잖아요 탈것을 타면서 마도학자도 상당히 떡상인거 같습니다 마도학자 상당히 떡상 또 어떤 캐릭터 있을까 맨마도 맨가드 때문에 나쁘지 않잖아 맨마도 맨가드 때문에 나쁘지 않잖아 맨퍼는 어 오 잡았다 나이스 아 이걸 같이 해야되는데 죽어가지고 세 번째로 올리는거 실화야? 오 17위 지금 다른사람들도 하고 있는거야 지금 이걸 보니까 다른사람들도 하고 있고 아 머리 머리 방향을 보고 약간 조금 세털 어떻게 피함 뭘 바닥을 안맞아야되는거 같은데 아까 맞으니까 이거 VV로 풀어야 될거같은데 VV 어 컨 너무 좋다 드디어 여러분들 좀 컨트롤 싸움이 됐어요 그동안 월보 뭐였습니까 이거 솔직히 재미탱이도 없고 그냥 어? 고항마들 아 이렇게 하는구나 고항마들 아수라 누가 맞냐 파티잖아 어 야 오 아수라 소울 누가 항막한생각 그거잖아 3페이지 이번엔 뭘까 자 일단 지금 정신 못차리는 중 아 이거 그 바닥이네요 경집바닥 이러면서 알깨야되나봐 아 알깨는거구나 어 어 저기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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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야 너무 잘해 하하하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데미지 안들어오는거 아니야 여기? 어 아래 중앙 오오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량 2개 끼워야될거같아 물량 쓸일 너무 없었는데 여기서 물량 많이 쓰겠다 15위 15위 뭐지 아니 물병리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뭐지? 깼다 와 개고수 어 뭐야 어? 뭐야 갓게맨 갓게맨딩 나간다 하하 야 이거 뭐야 버그당했어 버그 어떻게 어떻게 딜을 하고 있는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거 보니까 이분도 못 움직이고 있는거 보니까 아 아 이거 안보이나보다 저분도 아 뭐야 이게 어떻게 비해 아 망했네 와 아이씨 이거 뭐야 하하하하 월드보스 종료 화면에서도 이게 나와 하하하하 게임을 어떻게 만든거야 하하하하 아 웃기네 없어여 compra West valor